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단체 톡에서 뭐 예를 들면 문인들 모임이라든가 등산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깽판을 칩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도착합니다. 일반 채팅입니다. 이게 일반 채팅인데 여기에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 현재 9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여기 보시면 96명이라고 써놨죠. 96명. 96명인데 절을 포함했으니까 절을 제외하면 95명이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대기 3개 있죠. 상등병 마크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 보면은 회원 명단이 쫙 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일반 채팅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 불량 회원을 추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채팅 하단에 보세요. 새로운 채팅이나 있죠. 이걸 터치해서 새로운 채팅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불량 회원 아주 매크로나 하고 말이죠. 화면을 도배하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추방하고 제외한 새로운 채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추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에서는 직접 추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채팅에서는 추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팅을 만듭니다. 새로운 채팅을 만들기 전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불량 회원입니다. 이 불량 회원을 제외하고 만들려면요. 먼저 이 불량 회원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터치해 볼게요. 보니까 여기에 차단 해제라는 게 있죠. 제가 이 사람을 미리 차단했어요. 친구 목록에서 길게 눌러서 차단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하단에. 거기에서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미리 해놓아야 새로운 모임에서 초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 모두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차단 회원은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다르죠. 여기 보세요. 프로필 사진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차단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차단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표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가시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하고 느낌표가 딱 있어요.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해 보면요. 여기에 카카오톡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여기 밑에 아래쪽에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여기 보세요.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카카오톡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현재 대화가 불가능한 사용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초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 하단에서 목록, 해연목록체 하단에서 새로운 채팅 이걸 터치합니다. 새로운 채팅. 새로운 채팅을 예전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채팅방 있죠? 여기에서 짝대기 3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해연목록이 쫙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새로운 채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만듭니다. 새로운 채팅을 딱 터치하면요. 카카오톡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사용자는 채팅 대상에서 제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내가 차단한 사람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명이죠. 전체가 툭툭툭하면요. 몇 명이 나오느냐 보세요. 93명으로 나옵니다. 왜 93명이냐 하면요.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93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여기 포함 안되어 있겠죠. 93명에 전체가 96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명 빠지고 본인은 한 명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차단한 사람 있죠. 제가 차단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한된 사용자 카톡 자체에서 차단한 사람 있죠. 일시 차단한 사람 그 사람 빠지고 그렇게 세 사람 빠지니까 자연이 여기에 93명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내가 차단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기에 초대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93명에서 그 옆에 보시면 확인이라는 글자 있죠. 상단에 보세요. 여기 확인이라는 글자 있죠. 확인이라는 글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 94로 바뀌었죠. 이건 나를 포함한 겁니다. 93명이 됩니다. 초대하는 사람은 93명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94명 여기에 포함 안되는 사람은 내가 차단한 사람 있죠. 그 사람 포함 안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추방할 사람은 미리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차단시켜버리고 새로운 채팅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새로운 채팅방 정보설정하기 여기에 여기 중요합니다. 채팅 시작 전에 정보를 변경하면 모두에게 같은 이름으로 채팅방이 개설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채팅방 이름을 지금 여기에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채팅방이 프로필 사진 지금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터치해서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채팅방 이름도 이렇게 보세요. 그 회원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채팅방 이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채팅방 정보설정하기 이걸 터치해서 채팅방 이름을 터치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 터치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모임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가지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에 이것도 터치합니다. 이것도 터치해서 프로필 사진도 앨범에서 사진 선택했죠. 이걸 터치해서 프로필도 바꿉니다. 저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뒤로 와서 메시지를 날리면 메시지를 여기 날리면 새로운 채팅방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가면 저는 만들지 않을 거네요. 뒤로 갑니다. 여기서 원래의 채팅방 있죠. 원래 있던 그 채팅방 96명이 있던 이 방에서는 회원들에게 이야기해서 모두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 나가라 이 단체톡에서 나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는 분도 있지만 잘 몰라서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친하다면 개인톡으로 전화로 이야기해서 나가시고 새로 채팅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임이라면 여기에 모임을 내가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정보를 안 올리면 더 이상 더 이상 그 사람이 정보가 없으니까 자연히 이 단체톡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나도 여기서 탈퇴해버립니다. 탈퇴해버리고 새 채팅방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단체톡에서 특정 회원을 배제하고서 제외하고서 새롭게 채팅방을 만들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과거의 채팅방에서는 찰티아는 일반 채팅의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